저는 어제는 여기 그냥 리셋에 관한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는 그냥 뭐 에버버스가 무슨 아이템이 나오는지 그리고 황혼전은 어떤 황혼전인지 그 강력한 장보를 어떤 행사에 받을 수 있을지 그런 정보를 정보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근데 그 영상을 다 만든 후에 제 편집 프로그램 크래쉬 했어요. 그리고 저는 저장 안 해서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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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러하니까 그냥 아 오케이 다음 주 한번 해볼까 저는 그 점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안되네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아하하 오우 죄송합니다 진짜요 오우 죄송합니다 진짜요 오우 오우 저는 그냥 금요일에 그 그 경위 아이템을 파는 그 친구도 이건 뭐지 하하하하 이건 뭐 오우 강화 프리즘 좋ั obtain 바리 아하하 고맙후 바리 사냥 시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별로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그 다섯 대 무기들은 마음에 드는 것도 한계도 없어요 그건 뭐였어? 문이 있었어 어떻게 아직 살아있어? 제발 오 오 오 오 자네가 두걸로 뭘 할지 얼른 보고 싶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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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과점을 차지했다 피해가 필요한다 무서워 화장실? 잠깐만요 샷 샷 샷 샷 샷 샷 하! 로딩 끝난 걸로 잘 맞췄어요. 거긴 누가 들었는데? 나이스. 아! 이게 뭐지? 쓸 거야? 아! 재밌다. 뭐지? 뭐지?